이전 시간에 connect라고 하는 저 함수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 인자로 컴포넌트를 주면 걔를 랩핑하는 껍데기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가 connect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괄호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괄호가 뭔가를 우리 공식 매뉴얼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한국어 번역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connect에 첫 번째 인수로 mapStateToProps가 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인자로는 mapDispatchToProps가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connect에 인자가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는 함수가, 인자를 안 줄 수도 있는데 준다면 mapStateToProps 두 번째는 mapDispatchToProps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로 가고요 얘가 두 번째로 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connect는 인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인자가 하나만 있다면 걔는 mapStateToProp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리덕스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애들이었거든요 리액트 리덕스를 할 때 그때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었어요 mapStateProps 이 함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요 왜냐하면 스테이트라는 것은 리액트도 스테이트가 있고 리덕스도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mapReduxState를 즉,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리액트를 리액트의 프롭스로 맵핑해준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함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mapDispatch는 좀 낫죠 얘는 리덕스의 디스패치를 리액트의 프롭스로 연결해준다 라는 뜻의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볼게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넘버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넘버라고 하는 저 프롭스로 여기 있는 스테이트 값을 줬는데 저 스테이트 값은 어디서 공급된 거였어요? 우리가 리덕스의 스토어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걸 통해서 리덕스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값을 스테이트 넘버 값으로 주면 그 스테이트 넘버 값이 바뀔 때마다 세 스테이트에서 렌더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이 값이 갱신되는 것이죠 이 얘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천천히 틀어보셔도 좋아요 바로 이 작업을 해주는 매직이 첫 번째 애인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쓰냐 리턴 값으로 객체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은 여기 있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넘버의 이름과 같아야 돼요 이걸 값이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 뭐였어요? this 스테이트 넘버고 this 스테이트 넘버는 어디서 온 거예요? store에 getStateNumber를 통해 왔다는 것이죠 즉, ReduxState의 넘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MapReduxStateTo 아무튼 쟤는 이름이 너무 길죠 자, 얘는 Redux에서 어떠한 Redux에서 store에 값이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이 공급해준 MapReduxStateToReduxProps 라고 하는 저 함수가 그때마다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얘는 호출될 때 Redux의 State 값을 인자로 받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만큼의 이 코드가 뭐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냐면 요만큼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작성한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독한 거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한 것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방에 해줄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얘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인자가 리턴 값이 없어서 그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Redux의 DevTool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디스패치를 보내볼까요? 자, 이거는 이 툴이 설치 안된 분들은 못하니까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보면 Dispatch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Dispatcher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아직 안 걸려있기 때문에 인크리먼트 그리고 사이즈를 제가 5라고 하고 그리고 Dispatch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인크리먼트라는 Dispatch가 스토어에 전달되면서 기존의 값이 0에서 5로 바뀌었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이 그에 따라서 5로 잘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Map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는 인자로 그 함수는 아이고 헷갈려 그 함수는 Redux의 스토어의 값이 바뀔 때마다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때마다 스토어의 스테이트 값이 인자로 전달되는데 여러분은 그 스테이트 값을 가공해서 여러분이 그 리턴하고 싶은 Your Display Number에 들어갈 Props의 이름을 여기다 적고 계획에 공급될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인자 가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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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